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디자이너들과 힘을 합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해법을 시작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퇴직을 하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경제 상황이지만 평범한 시민으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총선 부정성을 보면서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 시위에도 몇 번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쩌나 하는 생각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들이 걱정입니다. 실명을 밝혔습니다. 김동준 씨입니다. 이분이 첨부파일로 5월 29일 날 자신의 실명과 주소 그리고 연락처를 담아서 조선일보의 대표와 주필에게 보낸 편지를 첨부했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가 이 땅의 대다수 국민들이 주요 언론사 대표와 책임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반드시 조선일보 주필과 대표에게 보내고 싶은 그런 편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주필님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국가와 사회의 정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조선일보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으로 50대 후반의 대한민국 시민이며 조선일보를 3임 10년 동안 구독해온 독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신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21대 총선과 관련하여 너무나 답답해서 국가를 위해서 보내드리는 작은 충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분 주요 내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도 부정선거와 관련한 증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류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조선일보는 최보식 기자님과 김대중 고문님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언론이 시민들이 모르는 정권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사건이나 전달하고 권력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만일에 그렇다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유튜브와 통계학자들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사들은 알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취재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설마 아직도 60년대와 70년대 아날로그적 사고에 젖어 계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김동준 씨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런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런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스케치하는 식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동일한 모집단인데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보다 일정 비율로 일본당이 높은 이유, 투표인수가 실제 투표한 인원보다 많은 이유, 관내 및 관외 사전투표율이 같은 비율인 이유, 서울시 모든 동에서 사전투표율이 일본당이 높은 이유, 사전투표지 색깔이 다른 이유, 공인지 관리 상태 훼손 이유, 집계기 및 분리기가 단순한 집계 기능이 아닌 고도의 컴퓨터 기능으로 제작한 이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5월 29일 CNC의 확인 분리기에는 고성능 SDMT 회사에 칩이 있었고, IBM에서의 30년 동안 CPU를 개발한 벤자민 월컨슨 씨의 인터뷰에도 내용을 참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단순한 집계 분리기에 슈퍼컴퓨터에서나 사용하는 칩을 장착했는지, 그 외에 컴퓨터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내용, 분리기, 집계기가 기계가 아닌 컴퓨터 기능에 있는 것을 선거법 위반인 한국의 판사들과 기자들은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지의 QR코드는 선거법 위반이고, 이 외에 합리적 의심이 가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위의 내용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과학적인 근거들입니다. 그러면 언론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취재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선거를 조작한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대부분 시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보다 우선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현재 한국의 모든 문제는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인 훔친 성리를 거듭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준 씨는 다시 이렇게 강조합니다. 악마는 이런 허점을 이용하고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소중한 주권 행사이며 그 누구도 무엇도 방해하거나 침해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지금은 사이버 세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버 세계에서 간단한 프로그램이 조작으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판을 사용하던 시절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야금야금 종복 자파들에 의해서 정치는 물론 문화, 법원, 언론,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점령당했습니다. 저들의 특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만 분명히 짚고 가보겠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이나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젊은 기자들이 취재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아님 지켜보고 계십니까? 늦기 전에 이제는 나서야 합니다. 무척 늦은 감이 있죠. 김동준 씨의 편지는 계속됩니다. 민족의 대표 정론진 조선일보는 이제 행동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주시고 여론을 무심한 일반 시민들을 깨워주십시오. 그것이 본연의 역할이 아닌가요? 무엇이 두려운가요? 탄압과 폐관이 걱정되시나요? 국민들이 지켜드릴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의는 승리합니다. 만약에 기자들이 취재를 거부하면 임원분들이 직접 나서십시오. 나라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고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무를 망각하는 부끄러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죠. 사회로 총선에서 부정 좀 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 나라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고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의무를 망각하는 부끄러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겠죠. 저는 일남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70년 동안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에서 공과 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대들이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한 것이 자랑스럽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한 것을 해외 출장 때마다 빼주르기에 고맙게 느꼈습니다. 공은 덮어두고 과만 들추는 일부 인사들의 편향된 시각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대학원과 대학에 다니는 아들과 딸에게 부탁했습니다. 취업을 생각한다면 외국업체를 생각하고 5년 내에 이민 간다고 생각하고 준비했으면 한다. 이유는 우리 조국이 너희들과 나의 손주들이 살아가기에는 힘든 환경이 될 것 같다. 자부심도 희망도 없는 남미와 남유럽 국가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가슴은 너무 아팠습니다.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피하는 못난 부모 세대들이라고 욕하지는 않을지.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맞서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리고 주필님 제 가족들이 외국으로 인민 가지 않고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대대소송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는 국가 불의가 빌붙이지 못하는 국가가 되도록 민족의 정론지인 조선일보가 선도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국민들이 있으며 국민들이 방패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29일 김동준. 김동준 씨가 조선일보 대표와 주필에게 보낸 사신을 첨부파일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거래는 이 땅에 양식이 있는 보통 시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위기감과 불안감을 잘 담아내고 있고 또한 주류 언론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구심을 잘 담아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